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구 정신 하나도 없대 우리 꼬니 꼬나 엄마 옷도 못 벗었어 어우 정신 하나도 없어 꼬나 진정 좀 해봐 그치 잠깐 갔다 와야 돼 너무 많아서 엄마가 갔다 올 수가 없어 자 꼬니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알았지? 짬뽕이 없어서 엄마 못 갖고 왔어 그래 오빠야랑 그렇게 좀 있어 오빠야 온라인 수업하러 이따 들어가면 너도 같이 그 방에 들어가 엄마 호딱 갔다 올게 알았지? 귀여워 오빠야 다리 너무 쩌걸 아니니? 그녀 분이 음식 아니야 오빠야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알았지? 그만 갔다 온다 차에 냉동식품이 있어서 얼른 장바구니 챙겨들고 갔다 올게 귀여워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한테 웃는 거 같아 귀여워 호나 호나 아니 아니 엄마 지금 그 냉동식품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안 돼 안 돼 들어 왔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호나 호나 다솔이 이제 얼른 했어 다섯번이 데리고 들어가 알았지? 다섯번이 가 엄마 이랑 가 엄마 갔다 올게 알았지? 엄마 금방 갔다 온다 휴고 뱉 고기 최대한 국물이 잘 써려야 하는데 數금을 화질해서 털어놓은 sichern이 있었던 생각보다 소금을 넣어줘서 단백질을 넣어줘요 뜨거운 소금을 넣어둡니다 이제 미로 욕시 превращ Phonohose 꼬리 굽 Illust Mighty 나 제발 너무 힘들어 엄마 뭐 사 갖고 왔나? 우리 양이 덕생들하고 꼬라 기다려봐 덕생들하고 먹자 덕생들하고 나가 먹자 됐지? 아이고 예뻐라 남자리 기다린 친구한테는 맛있는 것도 줄거야 알았지? 귀여워